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11월 18일 오후 5시 4분이고요. 오늘은 장이 좀 늦게 끝나서 오늘 좀 종목도 늦게 좀 발굴을 해서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한 종목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종목을 가져왔고요. 같이 차트 공부도 해보고 전략도 짜보고 시나리오도 짜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가면은 무조건 매설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공부하고 전략도 짜보고 시나리오도 짜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밌게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무, 이슈, 테마, 섹터는 직접 한 번 정도 더 공부해보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네이버나 구글에 한 번 정도는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나 연습 또는 소액으로 단타 단계 연습하시는 분들 당일 단타 연습하시는 분들은 손절단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DA테크놀로지라는 친구예요. DA테크놀로지 196490으로 되는 종목 코드번호 참고하시면 되고요. DA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패턴이 되게 좀 악랄하다? 좀 크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주가를 좀 크게 크게 유지를 많이 해줬던 친구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화형으로 내려와준 친구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주가를 좀 많이 내려줬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고 2020년도 4월달인가요? 5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버텨주는 구간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후로 현재까지도 이 주가 범위를 유지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버텨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전에 나와있던 주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대 아래에 있는 구간대구나 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 밀리는 느낌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지금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밑에서 주가를 좀 더 머물러주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어디? 8600원 밑에서 그러다가 이 8600원을 뚫으려고 한번 크게 도전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이 좀 내려와준 상태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앞쪽에서 요렇게 지지구간대 8,070원 8,100원 언저리 쯤에 지지구간대를 충분히 만들어주다가 그 구간대에서 큰 등락폭이 한번 나오는 캔들이 나오더니 주가가 좀 빠져있는 상태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밀어서 올려준 상황이고요. 그럼 좀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전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2만원대 이상 주가가 위치해 있다가 주가가 빠졌다. 그 이후에 박스권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박스권 자리 중단 정도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상단 부근 여기 좀 크게 박스권 잡으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 박스권 상단 자리를 막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도 요 8,000원 자리 8,100원 자리 이 근처에서 주가가 버텨주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다.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건 뭐냐? 추세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아서 올리는 추세 즉 저항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밀어줬으니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어떻게 되면 이 위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만들어주면 거래량이 뛰어주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크놀로지는 아직 저항 때를 뚫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봉상 저항 자리 때에서 버텨주고 있는 심지어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 8,000원 자리 위에서 군봉에서도 다른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종가 마감이 됐어요. 어디 구간? 8,090원 근처 8,100원 근처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 한 번 정도는 더 볼만하겠구나 손절 단가도 나름 타이트하게 잡으면 중간 라인에서 긋게 되면 한 1%? 1.5% 정도 배팅 손절 라인이 나와요. 중간 라인에서 다 했을 때에도 비교적으로 손절 단가도 짧게 나가고 대신에 뚫고 올라가서 흐름들을 잡아주게 되면 앞쪽에 8,500원부터 저항대들이 있으니까 많이 보면 이제 만원대 저항대가 있겠죠. 그러면 1% 대비 수익구원은 3%, 4% 최대는 한 20%대까지도 노릴 수가 있게 된다. 즉 손절 단가 대비 수익구원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대가 길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100만 주 내외 정도로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요. 오늘 같은 날에도 거래는 좀 튀어줬는데 270만 주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앞전에 거래량이 더 튀어줬을 때는 3천만 주까지도 나와줬던 친구예요. 즉 거래량이 지금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준수한 거래량을 유지 중입니다. 10만 주, 20만 주까지 빠진 게 아니라 100만 주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봉부터 일봉 라인까지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좀 있어서 골라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 들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라인들을 참고해서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된 걸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DA 테크놀로지라는 친구였고요. 8,090원, 8,000원, 7,910원 이렇게 해서 분모 박스권 라인 상단, 중단, 하단으로 설정을 해서 라인을 좌우하다. 7,970원 전에 박스권 하단 대비 3틱 정도, 4틱 정도 넓혀놓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상 정대 부근에서 종가가 마감됐다. 크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그 자리의 중단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준수하고요. 앞전에 거래량이 튀었던 자리는 3천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나와줬었다. 분봉 박스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단과는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라인까지도 있으니 이 라인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DA 테크놀로지에서 같이 한 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봤는데요. 우리 사람들 구독자,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도전, 도전 강의로 찾아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